집안 구석구석 청소 다 해 혼자 다 해요? 누가 해? 얘 여기 왜 있어? 내 방이니까 있죠 이 집에 살 자격 안 되는 거 몰라? 그러니까 김 사장이 잘못되면 김 사장 재산이 결혼할 그 남자한테 간다는 그 말이야? 그러면 내가 시장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야겠네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? 이게 다 당신 전남편 정근섭 때문인 건 알아요? 벌써부터 무서워 김 사장님이 깨어나는 게 싫은 건 아니시죠? 이 명은 재천인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아마 간호사! 간호사! 간호사!